행복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긍정하게! 헤퍼! 렉스! 렉스! 감사장 양암 제34호 최재한 박사님 직장과 도서관밖에 모르는 당신에게 여덟 건의 졸작을 모두 열독해 주신 고마움이요 미진한 원고를 반짝반짝 빈당에 다듬어 주신 베르심이요 30년이 넘도록 조상은 언급조차 안하던 겸손함이요 지갑 속에 교주를 품고 사는 지혜로움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23년 6월 28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찍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노고단입니다 됐습니다 내년은 더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양암 제33호 안은조 박사님 별의 아이콘 당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늘린다고 말부둥칠 때 세월이 해결한다는 그 말씀이 천군만마였습니다 또한 초창기 드론을 정글숲속에 쳐박아 제가 면붕 상태일 때 어둠 속에서 면손으로 가시던 불을 헤치고 찾아주신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율병도 포함 되십니다 채 박사님은 안 드렸어요? 양암 제32호 박수르 박사님 미래를 내다보는 당신의 해안이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었나 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과의 심리적 거리 제로미터를 유지하고 싶지요 이 후랑도 더 큰 성취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즐기면서 내년이 더 행복한 나날 이어가고 싶소이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1억 뷰를 위하여 3번 위하여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제한이 많은 인쇄문화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시공을 초월해서 새로운 피시린스 모델로 부의 축적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창이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사오니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